안녕하세요 헌생트롬 대표 최준호 입니다 이수지 엘프 영상 올렸죠 12월경에 구독자님이 계약하시고 안오신다고 한달 반만에 오셨습니다 23년 새해에 오셨고 배터리가 하도 서있다 보니까 방전이 돼가지고 그냥 새 걸로 아예 교체해 드렸습니다 원래 보통은 이렇게 오래되고 여기 서 있던거 저희 과실이 아닌 손님께서 그냥 여기다 주차하셨던건데 그냥 좋은게 좋은거라고 새해니까 제가 달아드리고 이제 좀 저기 수원 수원입니다 서울로 가실 예정인데 잘 피시기 위해 원래 직장생활 하시다가 처음으로 헌차 일을 하신다고 하시더라구요 안전운전 하시고 새해 24년 대박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말고도 다양한 윙바디 보유하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전화 주시고 지금 또 전라도 광주에서 7m 다시 맞추기랑 사다리 초장축에 사다리 달린거 보러 오시는데 그거 오시면 구독자님 오시면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간 감사합니다